크레딧 점수가 낮은 분들, 결혼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미혼 남성, 여성이 크레딧 점수를 배우자 선택의 중요 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김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리크레디스코어닷컴이 전국 1,000명의 미혼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성의 20%, 여성의 30%는 크레딧 점수가 낮은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남성의 57%, 여성의 75%는 데이트 상대를 고를 때에도 크레딧 점수를 고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대부분은 배우자의 외모와 성적 매력, 직업적 야망보다 재정적 책임과 부양 능력이 더 중요하다며 크레딧 점수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남성들은 여성의 재정적 능력이 신체적 매력의 중요성과 동등하고, 직업적 야망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크레딧 점수가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결혼 후 주택 융자나 자동채 융자에서 낮은 이자율을 받기 위해, 또 부부 공동 재산 관리를 책임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했습니다. 응답자들은 자신이 힘들게 쌓아온 재산과 크레딧을 상대방에 의해 무너뜨리고 싶지 않다며, 외모가 페이먼트를 내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경향에 발맞추어 최근에는 크레딧 점수에 맞추어 데이트 상대를 찾아주는 온라인 데이트 웹사이트까지 생겨냈습니다. 크레딧 스코어 데이팅 닷컴에서는 크레딧 점수별로 데이트 상대를 분류하는데, 800점 이상은 결혼 가능성이 충분한 상대, 750점 이상은 부모님에게 소개 세줘도 괜찮은 상대, 그리고 500점 이하는 자동차도 못 살 상대로 분류돼 있습니다. 하지만 응답자의 50%만이 호감이 가는 이성에게 크레딧 점수 이야기를 꺼내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39%는 교제를 시작한 지 1년 안에, 21%는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19%는 동거 전에 크레딧 점수를 물어봤다고 답했고, 첫 번째 데이트에서 물어봤다는 응답은 1%에 불과했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